아 니가 앉은 키가 작구나 나도 좀 더 밑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어? 나는 허리 펴면 이렇게 되는데 내가 상체가 짧은 키 다리가 긴 거 자랑하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국 떡볶이의 근간 엽기떡볶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하 미쳤어 미쳤어 아 오묵이구나 나 중국 당면도 했어 오늘? 아니 중국 당면인 줄 알았네 후emb 으으음 으흐음 으음 우와 으아 맛있지? 음 단무지 음 나도 단무지 라이스볼 그 분의 끔찍 라이스볼 너무 맛있다 해당 랩 라이스iji 라이스드릴 더 permaneal 매워? 응 아 이게 납작만두야? 응 치즈만두 안에 치즈 들었네 응 자퍼네 내꺼애네대 써있는 뼈 아무것도 안짱 좀 더 맛있네요 2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너무 맛있어 와~~ 소크스다 소스 다 튄다 딱 어떻게 돼? 맛 두개? 맛이 없어 응, 치즈 만두거든 극혁이야 그리고 먹는것은 넓은 맛단이 너무 추억 넓은 맛 잠이 많이가서 아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윽 배부른데 맛있다 음 하아 음 음 으어 흐흫흐흐흫 으흫 으흫 흐흫 자 음 아 뭐 으 고기 갈수록 ㄷㄷ 짠 다 이거 쟤 쟤 쟤 쟤 쟤 쟤 ec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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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